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우셨을 텐데 옷 잘 껴입으시고 또 오실 때는 머리도 따뜻하게 잘 하셔서 오가신 일에 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항상 연말이 되면 그 당시 이제 부르던 이름이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알차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만 저희가 또 이름은 바꾸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물론 헌신된 교인들도 빨리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겠지만 우리 다시 전도하고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고 주춤할 필요도 없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늘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인들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긴 제목에 제가 영어 글이 있어서 한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긴 긴 글이었는데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좀 필요한 글이라서 자세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시하는 일곱 가지 방법 새로운 교인들을 교회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잘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이분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교회가 먼저 준비가 되라였습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상당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쓰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준비되라 주차장에 새로운 교인들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교회에 있는 사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가? 명확한가? 아이들을 새로 오신 분들의 아이들을 잘 맡아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질문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정작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모셔서 손님으로 모셔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하는 얘기가 만약에 농부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씨는 안 뿌려 놓으면 그게 어떠한 준비냐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100켤레 팔려고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하고 소문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25켤레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가장 철저하게 먼저 준비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할 때 굉장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대림절을 여러 가지로 귀하게 여깁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영성으로 어떻게 보면 연말에 굉장히 뒤처지기 쉬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니까 귀한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은 좋은 절기입니다 또 저희가 대림절 칼렌더 나눠드리면서 이번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없으니까 인기가 좋아요 이게 약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욱더 인기가 있습니다 또 묵상집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반 박사 세 명은 별을 살피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여서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자 보십시오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로 베들렘에 도착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반 박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는 반갑게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반 박사들의 두 가지 바로 믿음의 자세를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반 박사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동방에서 저 멀리에서부터 별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죠? 동방 박사들은 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다가 바라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직업 자체가 바로 별을 관찰하는 바로 박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금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춥고 힘든데 지금 무슨 생각할 결을 있겠습니까? 누가 보금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 아주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올 때 해로당 만나는 거 보시죠?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재림을 예전만큼 얘기하진 않죠 예전은 우리가 참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교회에서 지키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 대부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점유서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왔으니까 다 일도 안 하고 남이 가져온 것만 먹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너의 삶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뛰어난 영성은 삶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성은 삶의 영성입니다 교회 와서 거룩한 거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는 거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여기에서만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어가 아름다워야 하고 여기서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영성이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삶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에서 우리의 자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가기 때문에 잠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일찍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셨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일찍 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잠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기다림의 믿음은 바로 삶의 영성입니다 그곳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별을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가 준비한 예물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락 세 가지 예물 다 왕에게 바치는 중요한 예물들입니다 이게 참 귀하고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분들이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 계속 왔죠 별을 따라오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 왔다라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과 헤롯까지 소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워낙 귀한 분들이고 또 왕이 났다는 소식으로 보니까 헤롯이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대화를 하고 헤롯의 대접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든 이 사람들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누구 귀한 사람 만났다고 흔들리지 않고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데 머문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가질려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마치 열 처녀 중에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조금만 중요한 사람 만나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중요한 사람 오면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롯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호텔에 머물게 되면 따라가던 별 그만 보고 가던 길 그만 멈추고 그냥 나의 삶에 안주하게 되고 거기서 대접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 길 먼 길 왔어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낯선 땅 만났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해로 높은 사람을 만나서 좋아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높은 사람이 와도 흔들리면 안 되고 좋은 일을 만나도 흔들리면 안 되고 먼 길을 걸어갈 때도 흔들리면 안 되고 항상 별을 따라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베들레엠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끝까지 별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멈추고 다른 데로 세고 결국은 별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저 읽진 않았죠 구절 한번 보실까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별이 어떻게 간다고요? 앞서 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서 가는 별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별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에 가는 방향을 예측하여 앞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별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는 자세는 뒤따라 가는 자세입니다 참 앞서가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늘 앞서갑니다 조금이라도 기분 좋으면 앞서가고 조금이라도 가지면 앞서가고 들뜨면 또 앞서갑니다 저도 늘 되뇌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좋든 사람들이 박수 쳐두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께서 앞서가실 때 따라갔기 때문이죠 아니면 딴 데 갔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가 별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앞서가던 사람이거든요 항상 앞서던 사람이거든요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 꺼내서 휘둘러가지고 마구의 귀에 자르고 앞서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렇게 난리치냐 칼로 망하니까 너 절대로 그러면 너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붙잡고 뭐 하신 거예요? 너 이제 앞서가지 마라 내가 너 띠띠우고 너 데려갈 테니까 너는 이제 좀 따라와라 할렐루야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따라가야겠구나 앞서가지, 흥분해서 앞서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목회자로서 쓰임받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별을 바라보십시오 이 겨울에 새벽 예배는 좋은 게 예배 마치고 나가도 별이 있어요 진짜 새벽 같아요 제가 놀랬던 게 어제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 별을 바라보십시오 별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사람들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별을 따라 주님 앞으로 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에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흔들리지 않고 잠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에 흔들리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하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극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커서 주님을 앞서갔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고 베드로의 성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는 준비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없는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연말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도 예배도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2월달 1월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새로운 생명들이 또한 하나님 오래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가는 모든 사명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말을 또한에 더욱더 기도를 깨어있는 우리 모든 부서와 교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연말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님들 성령 추모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요 안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